아람이 개비별을 뱉다고 진짜 돼야 될 사람 난데 내 호리똥뼈 이대로 아아 안돼 우지마라 진짜 진지하다고 소주는 싫어 잔이 작아 얼굴도 커 보이잖아 쑥그리고 장창도 크고 양도 많아는 스타일이야 오늘 끝까지 한번 달리자 렛츠고 아마존의 수시대엔 내가 왕인데 남자가 언제부터 우릴 맡겨 사연이 나 나 좀 나 좀 먹여 사연이 나 나 좀 나 좀 먹여 사연이 지금이 최고로만인 것네 설척대 업 눈은 마셔 내부터다 약축축한다 나 나 좀 봐줘 아 축축한다 나 나 좀 봐줘 아기은 없어 비릿추 지른 차를 만났지 내가 개보다 뭐가 못해 송배드 얘기 솔직히 반대 눈 눈 안 쳐야 남 차가 보여 저는 널 사연 있어 머리가 좀 사실 많이 크지 그 옆에 사면 내 얼굴 진짜 작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때문에 만난다는 거 아냐 진짜 나 아담의 입을 만난 정거 아닌거 죽도록 해 한달 몸에는 나도 아는데 나 나 좀 봐줘 자꾸 생각나 나 나 나 좀 봐줘 자꾸 생각나 쇼미 쇼미 어쩜 좋니 토크는 알큼나고 우리 다 웃고 싶고 이 밤을 부대워버린 네 맘에 백분토록 나 나 좀 나 좀 여 백분토록 나 나 좀 나 좀 백분토록 웃고 차가우고 웃고 사랑하고 날 좋은 지대고 때로는 미워하고 오 메리 메리 내꺼 꿈을 꾸고 있는데로 돕는 거느라 뱃살하고 날아가거라고 아마존의 수시대에 내가 왕인데 남자가 언제부터 우리 맡겨 사연이 나 나 좀 놔줘 먹여 사연이 나 나 좀 놔줘 먹여 사연이 아까 내 입을 만난 정거 아닌거 죽도록 죽게 한다 몸에는 나도 아는데 왜 자꾸 내가 생각나니 이상해 들어올 가슴이 그러게 말해 이게 사랑이래 나 나 좀 봐줘 자기 이유는 없어 나 나 좀 봐줘 가는 거야 나 나 좀 봐줘 자기 이유는 없어 나 나 좀 봐줘 가는 거야 아우 내 생각 나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